2026 월드컵 예선 전격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독 하나연행 K리그2 2024 16라운드 FC한양과 충북 청주 FC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동진 컵백 단내 옆쪽인데요 테클로 저지합니다 체커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왼쪽 김병수 잡으러껏 슈팅 끝까지 추격하는 남내입니다 남내가 볼을 탈출해냈습니다 남내이 낮은 크로스 시트에 던골 척골 최기현의 선택골 최석현 못맞고 골절 달려냈고요 왼발 크로스 남내이 다시 가운데서 최석현 최석현의 추가골 rider 왼쪽 더라거iked 진 Palestinian 최석현 물상윤 선수 네 문상윤 자 벙버 좋습니다 가운데로 두번 섬메서 튀익! 크로스발을 넘어갑니다 파울리뉴 끝까지 뭐 늙져갖고 포기하자 끝까지 오 다시 한번 가슴이 후에 한 발! 막아냅니다 박대현 골키퍼 접어넣고 짧게 전달 마티우스 야고 다시 가운데로 리영진 튀익! 왼쪽으로 밑 넘어갑니다 자 오른발을 크로스 저 반대편 헤딩 자 다시 한번 파울리뉴 목을 막아낸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코너킥 자 여기서 헤더가 파울리뉴 쪽으로 왔는데 아 목을 막아내는 김아준 선수의 수비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에 대한 어필이 있습니다는 교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교신을 맞췄군요 리영진 수비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네 마테스의 코너킥 헤딩! 아 기회가 왔지만 빗나갑니다 안양의 어떤 높은 점수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꼬박고 오른발 방대한이 몸을 날립니다 어 유병헌 감독의 어떤 코너킥 오 불절되면서 들어갈뻔했습니다 네 와드간도 구성회복으로 오늘 한 20분 가까이를 맹활약했던 선수인데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불절되면서 다시 문상윤쪽 문상윤 휴슈 끝! 네 고킥과 정우현 김다솔이 잡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16라운드 안양과 충북 청주의 만대결 자 안양이 충북 청주로 3미로 2대0의 승리 연패를 막아냅니다 연패를 막아냅니다 그 대부분 신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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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원